커클님 안녕하세요 라쓰 우리 한판 놀아봐요 드디어 동전 잡혔죠 한시간 넘게 만인가? 드디어 동단 맞죠 시청자분도 반응해주시네요 맵은 4원 맵 먼저 때리는 쪽이 이기는 그런거죠 네 아 그래요? 어 링컨 네 MKZ 알죠 신형이 나왔었군요 옛날에는 프로 보면 한 5,6천 대였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더 위 사졌나보네요 로하 투 빰빰 샤프 실패 아니야 아니야 로하 투 빰빰 팽 아프죠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거 아닌가요 매크 로야 매크 로야 자 이런 발목 툭 플래싱 3타 그바이 칠천 호 대박 너무 돈이 많으시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차 못 뽑습니다 하단 카운터 아니었군요 이런 플래싱 3타 좋았구요 도끼 포 풀 풀 안되네 죽고 죽고 네 고쳐졌어요 파랑 태깍 가면요 전신 차 하나 더 그려주신다고요 갈 수 있어야죠 남는 계급인데 이득 프레임 실화네 헐 헐 왜 피함 헐 헐 짠손 로 푹 죽고 푸사 쓸거 그래주신다고요 그 없는 계급인데 계속 그걸 찾으시면 어떡해요 포 3가 확정 푸싱 포 3가 또 확정 로 하 투 슈돌 로 하 투 빰빰 안되죠 하단 잘 참았죠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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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그거 애초 어? 뭐지? 양자 풀었는데? 호우 진짜 다행이었죠 차스카이 마지막 층 제꺼 그거 올 때부터 약간 사이즈가 나이스 당근빠따타조 킥으로 굿바이 음 나이스 음음음음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그게 1090 뭐 얼마였나?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커말못이라서 마스는 반시개 횡 반시개 횡 반시개 횡 엠화파 빼고는 다 반시개 횡신 툭 툭 툭 툭 꽝 빰 빰 빰 차스 안되죠 이런 매크로야 슈 돌 급박 깔끔 편안 발목 이런 저기 같이 맞네 뇌졸 와 아프다 맙소사 오우 노우 오우 노우 왜 앉았지? 확장은 아닌데 또 오고 와장창 죽었죠 죽고 땀 와장창 이제 1층 부서졌죠? 잊지 말아야된거 차스카히 띠 이럴때 진짜 화랑하는 보람이 쏠쏠 하기는 뭐가 쏠쏠해 이런 화랑을 잘 모르시는데도 엄청 잘하시네요 신기하다 슛대야 포스루 원투 슈 돌 아니야 양잡 아니 오른잡기였군요 양잡 쓸지 바보 매크로 야 아니 상단에 피 무엇 망했어요 아 죽었나요 죽고 이걸 해냅니다 잘 흘렸죠 흘리기에 모든걸 걸었습니다 이거는 능욕하거나 그런 레아가 아니라 벽거리가 너무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레아 쓴거에요 샤프 톡 으야 이런 원 옛날이랑 다르죠 원투 하덴 톡 실패 아냐 뭐하니 어디보니 좌스카이 좋았네요 첫째 깜빰 역가득 굿바이 끽 끽 끽 제 화랑 처음 만나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띠옹 띠옹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폭풍처럼 몰아치여서 마무리를 시키는게 목적이에요 대회때도 좀 이렇게 하지 크 대회때 뭐 그래 생각이 많아가지고는 생각없는 매크로야 주제에 어퍼 안되구요 나이스 나이스 앰플라 좋았죠 꽝 트랩 횡캉 앰플 원투 로하 툭 샤프 톡 밤 슈돌 매크 로 야밤 나이스 카운터 굿바이 라운드 라운드 툭 잘하고있죠 아니야 좀만 더 흘리고있지 바보야 아니야 포 툭 로우 로하 투 밟고 슈돌 샤프 땀 꽝 안되네 나이스 흐가 아니구나 샤스카 양잡기 죽고 아 바보다 하단 안군요 샤프 실패 저걸 못막는단 말이지 저거 보고 막을 수 있는 분분이 진짜 부럽다 완전 부럽잖아 땀 나이스 그래 밟고 안되네 토 툭 아니야 노 노 꽝 공기팡팡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망했어요 로하 죽고 음 타소를 잘못 썼네 톡 토톡 툭 꽝 포 로우 로우 원투 라이스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물론 본도하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지만요 짠발 아니군요 밟고 매크로야 역시 급할땐 매크로야 잘찾죠 생신 앉기 아니야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좋았네요 벽으로 벽으로 아직 안 붙였지만은 붙었네요 밟고 땀 원투 따닥 톡 밤 카운터 펴펴 실패 개다리 원투 미들 톡 네크로야 굿바이 이 세상 화랑이 아닙니다 음 근데 이분 누구시죠 브루스처럼 역회로 나왔으면 아 강등 뜨셨네요 제발 아니다 이 기펠란 거북이니마 다음작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무슨 나이스 좋았죠 좋았죠 꽝 맥스뎀 날렵하게 바꿔줘요 음 그런거 없어요 띠아 띠아 나이스 그냥 흘리고 있었어요 뭐죠 왜죠 띠아 원투미들 펴펴 펴펴펴 매크로야 빠밤빰 플래싱 으로 메모리 화랑 화랑 태그3가 나오면 뭐 할거냐구요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 샤프 샤 샤프 차스 두로화투팜하단톡톡톡 하안이에요 위기전포토텔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춥배야 노우 포플과 포싱 플랫 이런 넘어우 끝난 šio 렛츠 인피스, 굿바이